1번 핑의 한 팀이고 자 선택지는 두 가지 1번 핑으로 가서 10호를 박는 자 1번 이렇게 도전 갈 준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어디로 갈까요 고수신가요 아니요 어제 시작했어요 거짓말하지 마님 아이디가 아프리카면 BJ 아니에요? 아 BJ 아닙니다 BJ 가보세요 저 방송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아프리카 쭉 하세요? 아 이 아프리카는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시절 아프리카 익기 시절 전부터 이제 만들어진 아이디로 이제 대학교 당시 이 게임이 나오면서 이제 아이디를 계속 이어오다가 이렇게 갑자기 아프리카티비가 중학교 당시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갑자기 혼돈이 생겨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레벨이 500인건 왜 500인거죠? 아이디 빌렸어요 오케이 오케이 저는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호산이란 곳을 가보고 싶어요 아니 저도 호산 너무 좋아합니다 와우 벌써 내리는 이 아닌가요 저 처음 하셨는데 저보다 어 레츠게잇 처음 하시는거 아닌가? 아 어제 어제 하긴 어제 하루만에 낙하산 타는 것도 고수가 되셨나보네 아이 그쵸 아이 그중은 감으로 할 수 있는거죠 자 전방에 둘 후면에 둘 전방에 둘 후면에 둘 위치 확인 우리 앞집이 하나 우리 앞집이 하나 나 곤충밖에 없다 런 헉 이보님 왜이렇게 멀리갔어요 저 두고 아 아뇨아뇨아뇨 얘네 말고 저기 저기 두 명이나 더 있는데 양.. 아 듀오는 듀오는 양극이 아니라 같이 힘으로도 싸워야죠 알겠습니다 마이 미스테이 그.. 아 뭐야 트럭도 있잖아 아 트럭은 차가 아니죠 이거 너무 쿨에 터져가지고 왓 아이 러브 트럭 무슨 말씀 아 이거 트럭 너무 느리고 너무 잘 자빠져요 트럭이 듣잖아요 그런 말 하겠다 아 죄송해요 아이고 트럭님 죄송합니다 자 님은 2차 타고 난 트럭 아 같이 다 아까 듀오 같이 하는거라고 라이브 같이 아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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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일로프 트럭이라면서요 왜..왜 트럭 버려요 아 트럭이 듣잖아요 아냐아냐아냐 트럭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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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르라 그래 안녕 그럼 안녕 어떻게 싸우는거 좋아하시나요 아니면은 저는 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 1분님이 좋습니다 아 자 그럼 1번님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음 안 털린거 같다 음숨 음숨 우와 온전히 아니네 아 근데 님이야말로 방송하시는 말 목소리 같은데 예 제 목소리 가요 허 님 여기 3조끼 있어 3조끼 고기 zuk 슬아 짚 어 어어 체크 오하우 흐흐흐흐흐흐흐흐흫 님,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안 돼요 네 말씀하세요? 안 돼요 오케이 궁금하죠? 제가 뭘 질문하려고 했는지? 안 알려줄 거예요 안 알려줄 거예요 차 있는데 가져올 거야 같이 갈 거야 아, 뭔지 알겠다 뭔데요? 나이가 몇 살이냐고 아니 어떻게 알았지? 어떻게 알았지? 이 사람 내가 100은 겪는 매년인 줄 알아? 1차 아니에요? 1차 격력? 아, 맞아요 365분의 1이라고 어, 1번 핑 1번 핑 1번 핑 온다, 온다 어, 이거 알아 이거 핵인 거 같아 이거 핵인 거 같아, 근데 가는데요, 근데 이게 왜냐면은 네 내가 벽에 그냥 있었거든요? 네, 근데 싸요? 내 벽을 싸는 어, 그럼 내 벽을 정확하게 맞췄어 그럼 핵이다, 핵이다 어, 세웠나? 세웠다, 세웠다 능선에 세웠다, 아님 도를, 돌에 세웠어요 확인 한 놈 기절 나이스 핵이 아닌가? 아, 핵, 핵일 거예요, 핵일 거예요 핵 잡았다 나이스 지금, 지금 가야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아, 안 돼 전, 전, 어, 오케이, 핀 딱 핀 fully 안 돼 하나 더x4 다시?, 다시 들어갔다 저 피먹는сп 나이스, wiz 뭐야 우와… 나이스, 이거 환상의 팀플레이 이게 바로 팀플이지 1번 핑 오호 먹어야 되나 여기 가서 한번 봐도 돼 어디 가야 되지? 거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펌핑이 이쪽 경사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마 여기로 다 보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다 알아요? 이렇게 한번 쭉 볼까요? 네 좋아요 잠시만요 이쪽기 새 거 포급 있는데 포급해서 드셔도 되지 오케이 레츠고 레츠고 가는 중 진짜 보급이 1번 핑 제가 어그로 끌면서 좀 그거 해드릴게요 먼저 드세요 오 너무 맛있어요 리마 어떡하지? 어 저기 있다 확인 바라는 친구네요 1번 핑에 한 팀 있고 자 선택지는 두 가지 1번 핑으로 가서 10호를 박는다 1번 10호를 박았는데 아무도 안 죽으면 어떡해요? 그럼 뭐 어쩔 수 오케이 도전 사실 적 보고 좀 그 약간 저거 오케이 오케이 준비만 해둘게요 네 갈 준비 그럼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담벼락 끝에 하나? 창고 안에 들어갔다 창고 안에 들어갔다 저 씹어붙일게요 아니면 나오는 것만 봐줘 아니 나이스 도망간다 나이스 님녀 슈퍼 조심 나이스 잘해 좋아요 10명밖에 안 남았다 이거 찾고 가야 쌓여도 돼요? 죽일 수 있으면 어 못 죽였다 어 확인 여기 바사 얘도 한 바사고 꼭대기 얘도 바사인데 49줄 뛰어가야 되는거죠 바퀴가 나갔어요 오토바이 밖에 없긴 한데 뛰는게 나을듯 어 지금? 바사다 바사 바로 사망 아 집 둘이랑 우리 둘이랑 쟤네 둘인가본데? 올리십시다 올리십시다 어차피 가야되네 나이스 뭐야 하나 더 나이스 바로 올라가줬어 밑에 밑에 확인 저 아래로 돌릴게요 아 잠깐만 왜요 왜요 아 나 아래로 갈라그랬는데 저는 먼저 싸워봐야 돼 던지고 챙겨 던지고 챙겨 스피나라 렛츠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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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 나이스 나이스 삥을 받아라 하나 더 하나 더 나이스 나이스 우와 이거 치킨을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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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이스 나이스 님 김치 님 김치 좋아 좋아 님 저 이거 신추도 받고 저 유튜브 올려도 돼요? 유튜브 안 돼요? 유튜브요? 네 유튜브 유튜브요? 아 님 진짜 재밌다 렛츠키 너무 즐거웠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안녕 잘 가 수고링 수고링 너무 재밌다 여러분 랜덤 스쿼드 하시면 이런 분들도 만날 수 있다는 점 짱구 원장님 같아 뭔가 진짜 캐릭터 같아 근데 이렇게 조금씩 더 잘 어울려 렛츠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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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